아... 보고만 있어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내 방 아... 누가 청소 좀 내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흥 안녕하세요 나우앤TV 예리나입니다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로봇기술 이젠 가전제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봇청소기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비싼데 청소는 잘 안되고 배터리도 오래가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마트한 성능에 가격까지 착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모뉴엘에서 선보이는 최신 로봇청소기 클릭클릭 MR6500입니다 우선 제품 구성을 보면 본체부터 리모컨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본체를 보면 젊은 층이 좋아할 만큼 아주 세련되고 슬림하게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사이드 브러쉬를 설치할 때 필요한 드라이버인데요 작은 부분까지 배려한 세심함이 돋보이네요 자 그럼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돼지우리가 따로 없구만 도저히 안되겠다 청소해야지 MR6500은 센서를 통해 충돌, 추락을 미연해 방지 청소시 발생하는 가구 및 벽지의 손상을 최소화해줍니다 이 부분이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라고? 참 신기하네 사실 방 안에 놓인 게 많아서 청소를 제대로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거든요 근데 막힘없이 청소도 아주 깨끗하게 잘하고 이 녀석 완전 스마트하죠? 아 이제 머리를 다 말렸으니까 옷을 입어볼까? 바닥에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아무래도 이런 곳엔 강력한 집중 청소가 필요해 아참 그런데 로봇 청소기는 흡입력이 약하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 MR6500은 고성능 BLEC 모터를 채용해 출력면에서 동급 대비 20-30% 강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또 일반 모터에 비해 10배 정도 더 오래 사용이 가능한데요 배터리 역시 니켈 배터리에 비해 3배 이상 수명이 길고 인체에 무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채용해서 더욱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와 역시 청소기엔 모터가 중요한 거구나 어때요? 정말 깨끗해졌죠? 맞다 여기 침대 밑에도 먼지가 엄청 날텐데 하... 여긴 어쩌지? 높이 82mm의 슬림함과 더불어 섀도우 청소 모드는 진공청소기로 불가능했던 침대 밑이나 소파 밑과 같은 바닥 공간을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므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손 닿기 있는 틈새도 구석구석 말끔하게 이젠 안 보이는 곳에 먼지도 걱정 없겠죠? 클링클링 MR6500은 거의 모든 동작이 리모컨으로도 가능한데요 덕분에 이렇게 여유있게 차를 마시면서 청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죠 아 예약 기능이 있었네? 한 시간 후 매일 예약 설정을 하면 알아서 청소를 해준다 이거지? 아침에 충전기에 연결하고 예약 설정만 하고 나가면 정해진 시간에 자기 혼자 알아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니까 아 앞으로는 청소 부담 없이 기분 좋게 집에 올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인디케이터 배치를 통한 섹션별 청소 걸레가드를 이용한 극세사 걸레 청소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흡입력으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편리함을 더하는 스마트한 성능은 물론이고 2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뉴엘의 클링클링 MR6500 이제부턴 청소도 좀 더 여유롭고 재미있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나우앤티비 예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